첫 소식입니다. 날이 따뜻해질수록 식품위생과 안전관리에 힘써야 하는데요. 마포구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수산물안전관리 합동현장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2일 마포 농수산물시장을 찾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일 마포 농수산물시장에서 여름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 방문이 진행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해양수산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현장 방문은 수족관물 채수, 식중독예방 및 안전소비 캠페인 수족관물 신속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상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횟감용 칼과 도마를 구분해서 사용할 것과 조리기구를 항상 세척, 소독하기를 당부했습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채수와 신속검사를 마친 후 식중독 버스앞 현판에서 식약처장의 인터뷰와 기념촬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진행된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들이 더욱 안전한 마포가 되길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선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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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